지금 당신 차에는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6개월 정보 감사합니다. 이X로 마, 전화 끊지 마. 당신 누구야? 원하는 게 뭡니까? 현금으로 9억 6천 준비하시고요. 센터장님, 누가 제 차에 폭탄을 설치했는데? 나도 그 전화 받았어. 너 지금 어디야? 그러니까 치료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할 거예요. 내리면 터지고 경찰이든 뭐든 외부에 연락하면 터지고 내 기분 더러워지면 터집니다. 내리면 터진다잖아. 재수 씨, 잠깐 좀 계세요. 혹시라는 게 있잖아, 마냥. 전 지구대를 1,0이 차량을 수매한다. 아빠. VVIP 고객만 직접 관리한다는 PB 센터장이 34억이 어렵습니까? 최소 수익률 10% 정도 보장되는 투자권이 있다는데 다 차려준 밥 등도 못 더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? 폭탄 리모컨은 내가 들고 있다는 거 명심할 수... 내리세요. 용의자 집에서는 사재 폭탄 재료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. 야, 이 씨! 내가 쳐라, 끊지 말라 그랬지. 용수야! 보내주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. 폭탄을 실은 차가 시내로 나가게 할 수는 없어. 발포해도 좋아. 이렇게 얼굴 마주하니까 좋네요. 분야! 수많은 터뜨리옹이 발포 self-감장 이것은 역사의 목사 불가 Weighted 이것은 감사합니다.